인구와 각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서 지역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지역 언론 역시 사회적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면서 고사할 처지입니다. 뉴미디어 등 디지털 다매체의 등장으로 지역 언론은 또 다른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. 이번 주 심층 토론에서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지역 언론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